두통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두통의 원인 중 하나는 긴장성 두통입니다. 스트레스, 긴장, 나쁜 자세, 근육의 비정상적인 사용 등이 이러한 유형의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행성 군집, 두통이나 사구체 두통과 같은 원발성 두통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두통은 유전적 요소, 신경전달물질의 변화 등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혈관이 확장되거나 수축되는 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혈관성 두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일부 식사나 음료 섭취, 호르몬 변화 등에 반응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질환이나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성 두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부비동염, 목과 어깨 근육의 문제, 안구 문제 등이 해당됩니다. 그럼 두통을 예방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두통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두통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규칙적인 유식, 심리적 안정을 위한 요가나 명상, 취미나 운동 등 긍정적인 활동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유지하며 건강한 식단과 충분한 수분 섭취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도한 음주와 니코틴 섭취를 피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세와 자세 조절,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경우에도 자세를 변경하면서 몸의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특히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사용 시에는 적절한 자세와 작업 환경 설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운동과 정기적인 신체 활동, 꾸준한 운동은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근육 긴장을 완화하여 두통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강도와 지속 가능한 운동 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융합 요법, 침구 요법, 마사지, 척추 조정 등 보조 요법들은 일부 사람들에게 두통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개개인의 상황과 원인에 따라 다름으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사용 만약 위의 방법들로도 두통 예방이 어렵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 치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통 예방에 좋은 음식은 두통 예방을 위해 일부 음식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통 예방에 좋은 음식 몇 가지입니다. 수분 섭취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아이드레이션은 두통의 일반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물, 체중에 비례하여 적절한 양의 액체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그네슘 함유식품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기능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네랄입니다. 아몬드, 호두, 바나나, 시금치 등의 식품은 풍부한 나그네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의 복합 비타민 비의 복합 비타민 특히 비타민 귀와 비육도 두통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체로 곡물, 견과류, 고기 및 양파와 같은 식재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메가 의삼 지방산 오메가 의삼 지방산은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두통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선 연어, 참치, 아보카도 및 치아 다마게또 등등 오메가 의삼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 제한 카페인은 혈관 확장 및 협착과 관련된 작용을 할 수 있으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두통 유발 요소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인 함량이 많은 음료나 식품 커피, 차, 초콜릿 등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부작용 확인 개개인마다 특정 음식에 대해 거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두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경우 어떤 음식으로 인해 두통 증상이 악화되는지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통 예방을 위해 일주일에 몇 번 운동을 해야 하나요? 두통 예방을 위해 권장되는 운동 빈도는 주간에 최소 3에서 5회입니다. 이는 일주일에 약 150분 이상의 중등도 강두의 유산소 운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일 조금씩 운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몇 번의 운동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 상태, 체력, 일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양질의 운동 시간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들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일주일 내 운동 횟수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순히 주간 횟수만 고려하는 것보다는 종류와 강도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균형 잡힌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 걷기, 달리기, 수영 등과 근력 훈련 체중 운동, 필라테스 등을 조합하여 전체적인 신체 건강과 근육 강화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두통의 원인과 도움이 되는 식생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